정말 아름다운 날 알로에시안에서 이렇게 또 정성기 스페셜한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즐겁고 여리고 즐기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시에 디스크 있는 곡이오 디스크 이 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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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피소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한 엑스터맛 여러분이 첫 벤을 띄게 어웨피 아주 gut 그리고 그리고 오늘의 첫 벤을 띄게 어웨피 저희는 첫 번째 채널!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! 이제, 여러분의 가다 주인공이 미션을 소개해주세요 이 곡을 정말 많이 잘하니까... 누군다든지 못한 앨범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움되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상시키는 앨범을 만들고